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설정은 영상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안의 책 아베 총소리 들린 후 가슴석이 흘리며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선거 유세 도중 쓰러졌다고 NHK가 8일 긴급속보로 전했다. NHK 보도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일본 나라시에서 참여한 선거를 앞두고 유세를 했다. 이때 총선과 같은 소리가 들린 뒤 아베 전 총리가 갑자기 쓰러졌다. 현장에 있던 NHK 기자는 총선과 같은 소리가 두 번 들렸으며 아베 전 총리가 가슴 부위에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다고 밝혔다. NHK는 아베 전 총리가 유세 중 산탄총을 맞았고 현재 의식불명 심폐정지 상태라고 전했다. 일본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을 체포했다.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